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폭스바겐 더비틀 2.0 TDI 프리미엄 3세대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2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3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8천 킬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보증 해드립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쪽, 깨끗한 상태고요. 본대쪽 보겠습니다.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범퍼쪽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역시나 깔끔한 상태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쪽 보시면 생활기스 있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3.94mm로 50% 정도 남았네요. 이어서 보시면 사이드미러 깨끗해 보이고요, 옆면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이랑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도 볼게요. 링크 쪽에 생활기스들 있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76mm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도 깨짐 없네요. 후방 센서 있고요. 이쪽은 내 생활기스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트렁크도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고요, 2열 접으시면 더 넓은 공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휠 생활기스 있네요. 옆면 보겠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는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이어서 앞쪽 휠도 보시면 생활기스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또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8,074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핸들 쪽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시네요. 이어서 위쪽 보겠습니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내려오면서 볼게요. 센터페이셔 보시면 AV 시스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볼게요. 운전석 구조석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입니다. 쭉 보시면요, 2열 시트도 있어서요. 여러분들 탑승하기도 좋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볼게요. 쭉 보시면 현재 보고 있는 쪽. 네, 누유 보이지 않고 있고요. 엔진 수리도 일정하고요. 냉각수는 적정량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타부 점검하기 전에 성류 점검 비록부 보고 올게요. 타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네요. 앞쪽 이동할게요. 이 차량 언더커버로 가려 있어서요,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션이랑 엔진 쪽 쭉 보시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도 살펴볼게요. 편마모 없네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화분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폭스바겐 더비틀 2.0 TDI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친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해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어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